저 좀 살 좀 빠졌어요 작비님 그렇게 굼따가 있잖아요 한입 딱 먹으면요 바로 1kg 찔걸요? 네 바로 6,11장 옵니다 아 그렇긴 한데 작비님 네? 작비님 작비님은 좀 눈무셔야 될 것 같은데요? 5일정도 부인도에 떨궈놔야지 패드치를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4일동안 한 그릇 먹었다 했잖아요 너무 치킨이 먹고 싶어서 정답! 광대치킨 맞습니다 2,000원 어떤걸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환하게 만들면 돼요 30분정도 한 타임으로 이렇게 세팅해놓고 여러분들이 환하게 만들어서 제가 욕을 하잖아요? 그러면 저는 이 치킨을 못먹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좋은 컨텐츠 준비해오셨나요? 사실 없나요? 좋은데요 컨텐츠? 환하게 만들려고 하셨는데 아아압 아아압 이 자식이 아주 잘하네 혼자도 발끄냈어요 환하게 만들면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... 기프티콘?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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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프티콘은 사실 작비님이 5만원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는 거고요 진짜... 진짜... 저 혼자 해니 작비님께 감사합니다 작비님 자꾸 비트코인 창고시고 계시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아 저 화면이 다 뜨거든요? 이것도 환하게 만드는건가요? 아 예..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? 아 한 번만에 먹는 구몬치킨? 미진내나네? 개 맛있겠다 진짜로.. 어떻게 붙여먹고 살았어.. 회원님 욕하시면 그 치킨 못 드시는 거예요? 그쵸 제가 욕하면.. 근데 그럼 방송 끝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존나 처먹으실 거면서 먹으면.. 아니 저.. 저 눈앞에 좀.. 아니겠습니다 현장군 천 원 남아가지고 혹시 또 엉덩한 그릇 드신 분이.. 그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? 회원님 그냥 드세요 왜요? 지고.. 이렇게 되세요 아 이것도 그냥 이렇게 되세요 다시 저 때 존나 빡긴 했다 인정 누구게요? 돕니다 이 영상 어제짜 댓글이거든요? 와.. 제넌님 연예인의 삶이었어요 제넌이가 연예인처럼 잘나갈 때 조이도 진짜 잘나올 때가 있었죠 조이도 헤어질 때 잖아요 이때 진짜 그거 연예인 비율 연예인 비율 또 접한 거예요 그거 나 진짜 손 목소리로 핥은 머리 아니지 야 야 나 이거 틱톡에서 많이 본 비주얼이다 나 이거 수중심이 아니죠? 약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는 공격이에요 이중 콘텐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보았다는 구독자가 안 늘고 유튜브 조언해 준다는 콘텐츠인데 이중 아 저기 지원하면 좋겠네 제넌 돈 못 버는 척 하더니 상이십이 벌여서 재난지원금 못 받은 야! 야! 너! 5만원도 없어가지고 대표님한테 오늘 5만원도 달려야 할 사람이에요! 주정희님 대표님 대시벨 높아집니다. 화나셨어요? 아니 욕은 안 하잖아요. 대표님, 여 드세요. 마십니까, 제느님? 그 때처럼 무릎이나 꿇으세요. 아, 이 영상 보고 싶다. 아, 짱사랑이 그거였는데. 벨비 차랑 먹는 얘기야. 잠깐만 이거! 제느님, 제가 슬픈 소식 전해드릴 게 있거든요? 한 달에 출연 4번 하고, 제느님한테 제가 출연료 따로 챙겨드리잖아요. 다가격리 때문에 촬영 못하는 것 때문에 절반밖에 못 드릴 것 같거든요? 어쩔 수가 없어요. 형미나, 미안하다. 동생이가 출연료가 반으로 떨어져서 내가 너한테 줄 게 없어졌어. 여러분들, 노래 한 곡 듣고 하시죠?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? 으와아아아! 표정가 C빠! 오오옹ㅐ... 이거 무슨 가지 친구인 줄 알고! 형, 적닥lé 표정이 지가 이누해 사인 줄 알아Space, 진짜 님도 어떻게든 С vind 이사 살리려고 노력하시고, 보인다. 소식화 Mining 아하아앞이 아 이 시... informed 기들아 아니 이거는 자를 까는 게 아니라 욱했습니다 욱하셨어요 아니 알았어요 알았는데 작비님 그만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어후... 아니 더러운 것만 보내 자꾸 주마시 싹 다쳐 버렸어요 와 이거 봐 등식물 하하하하하 우와 사람이야 이게? 팀킬 하세요 저를 그러세요 다 뺐다고요 제형님 작비님이 현재 진행해 제발 저를 임하시네 아 빼긴 했죠 지방 위빕으로 하하하하하하 pursue this 그제의식 그제의식 follow this 이거 보니까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진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